이번에 AI의 대부라고 불리시는 존 호필드 교수님, 제프린튼 교수님 이렇게 두 분께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두 분의 연구가 AI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필드 교수님은 1982년 인공신경망으로 기억과 연산이 가능한 호필드 네트워크를 창안하셨습니다.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전하거나 왜곡된 패턴을 봤더라도 이 패턴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인데요. 호필드 네트워크는 뉴런들이 물리학의 스피인 시스템처럼 에너지를 갖고 각 뉴런사의 연결을 조정하여 저장된 이미지 혹은 단어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도록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힌튼 교수님은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활용하여 호필드 네트워크의 기능을 확장시키신 분인데요. 이렇게 확장된 모델을 관련 이론을 창안하신 물리학자 볼치만의 이름을 따서 볼치만 머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볼치만 머신은 지시가 아닌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정보에서도 익숙한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볼치만 머신도 전혀 새로운 예시가 들어와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학의 여러 이론들이 적용되어 호필드 네트워크와 볼치만 머신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두 교수님께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수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과학 뉴스, 요즘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껏 강주환입니다. AI는 신약 개발, 기후,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AI를 만날 일이 많아지고 있죠. AI 열풍이 불고 있는 현재 모습처럼 올해 발표된 노벨상에도 AI 열풍이 불었습니다. AI의 영향력과 앞으로의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노벨 화학상까지 AI 분야 연구자들이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천체물리, 입자물리 같은 전통적인 물리학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받아온 노벨 물리학상을 이번에 AI 분야 연구자가 수상하게 되면서 과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 그 업적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은요.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의 이준기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하게 되면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는데 AI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에서 연구 교수를 하고 있는 이준기입니다. AI 연구원은 2023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체와 인공지능 연구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치피티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비전 언어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문서와 이미지를 통해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체와 인공지능은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실생활에서 직접 물리적 접촉을 통해 습득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지능을 학습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인데요. 예를 들어 빨간 모자를 갖다줘 라는 명령을 인간이 할 때 언어 명령과 빨간 모자를 보고 있는 비전 정보를 통합해서 이를 로봇 팔을 움직여 빨간 모자를 짚는 행동과 연관지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가 아주 많이 모이면 다양한 인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비전 언어 행동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방 학습과 강화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로봇 행동을 학습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로봇이 인간에게 설명 가능하도록 하는 XAI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사님께서 로봇과 AI가 융합되어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AI의 문제점 중 하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도출됐는지 모르는 블랙바스 현상이 있다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도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XAI라는 게 어떤 연구인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XAI는 인공지능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은 현재 좀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모델을 학습하는 그래서 모델을 좀 변형해서 기존에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로만 되어 있는 모델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서 학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랙박스인 상태로 그대로 둔 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입력을 다양하게 변형시켜가면서 그 모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XAI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새롭게 들어본 연구 분야여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노벨 물리학상으로 좀 돌아와서요. AI 분야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자로서 이번에 AI 분야 연구자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술 정보회사 클레리베이트에서 매년 노벨상 수상자 후보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화사비스님과 존 점퍼 수송 연구원, 그 다음에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맞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학계에서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딥러닝 분야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을 포함해서 얀 르큰, 요수아, 벤지호 교수님들께서 컴퓨터 공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을 2018년에 이미 받으신 터라 또 다른 상인 노벨상 수상까지는 그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화학과 생물학계에 미친 영향이라던가 인공신경망에 기반을 둔 기계학습법의 발전이 과학계 전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때는 수상 가능성이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튜링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상이거든요. 이제 노벨상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상이지만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권위 있는 상들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상 가능성은 높아졌겠지만 이렇게 좀 빨리 노벨상을 수상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AI의 대부라고 불리시는 존 호필드 교수님, 그 다음에 제프린튼 교수님 이렇게 두 분께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사실 얼핏 생각을 했을 때는 물리학과 AI가 무슨 연관관계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둘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리학은 AI 발전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AI는 물리학 발전에 훌륭한 도구를 제공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저희 분야의 대가나 연구자분들이 많은데요. 존 호필드 교수님은 생물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셨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학부 공부를 물리학에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물리학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호필드 교수님은 1982년 인공신경망으로 기업과 연산이 가능한 호필드 네트워크를 창안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작은 물체들이 서로 작용하며 새롭고 흥미로운 현상을 일으키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원자의 스피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때 자성을 띠는 물질이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물리학을 사용하여 노드와 연결로 이루어진 호필드 네트워크의 기업과 연산 기능을 고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힌튼 교수님은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활용하여 호필드 네트워크의 기능을 확장시키신 분인데요. 통계 물리학은 기체 속 분자와 같이 유사한 요소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체 내 모든 분자들을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만 이를 집합적으로 고려하여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기체의 전반적인 특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차용하여 호필드 네트워크가 가지는 전체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모델을 관련 이론을 창안하신 물리학자 볼치만의 이름을 따서 볼치만 머신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처럼 물리학의 여러 이론들이 적용되어 호필드 네트워크와 볼치만 머신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교수님께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수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존 호필드 교수님과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물리학과 AI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연구가 AI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물리학을 기반으로 인공신경망 학습이론을 발전시키신 존 호필드 교수님과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연구의 세부 내용과 인공지능 발전에 미쳤던 영향, 그리고 물리학 발전에 미쳤던 영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호필드 교수님의 연상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물체를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기억을 더듬어서 우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또 비슷한 단어를 찾다가 양산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리다가 정답이 되는 단어를 떠올리는 과정을 연상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호필드 네트워크에서 패턴을 저장하고 이를 재현하는 방법을 이런 연상 기억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전하거나 왜곡된 패턴을 받더라도 이 패턴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인데요. 호필드 네트워크는 뉴런들이 물리학의 스피 시스템처럼 에너지를 갖고 각 뉴런 사이의 연결을 조정하여 저장된 이미지 혹은 단어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도록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에너지라는 의미를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지와 단어가 입력되었을 때 호필드 네트워크 내 뉴런 값을 바꿔가면서 원본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유사한 저장된 패턴 이미지를 찾게 할 수 있습니다. 호필드 네트워크는 하나의 패턴이 아닌 여러 패턴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호필드는 이 패턴이 기억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도록 저장되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따라가며 유사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호필드 교수님은 산뽕우리와 골짜기가 있는 산맥에서 내려가는 공에 비유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하면 가장 가까운 골짜기에 가서 공이 멈추듯이 저장된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입력이 되면 에너지 지형에서 가장 가까운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호필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도록 네트워크 내에 값을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기억 속에서 가장 가까운 패턴 에너지가 가장 낮은 패턴을 찾아내게 되는 과정이 호필드 네트워크의 패턴 기억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요.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우리 집 강아지 사진과 다른 사진 속 강아지가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연상 기억 과정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혹은 강아지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방법은 통계물리학이라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마치 여러 분자가 모여있는 가스를 압력과 같은 하나의 상태로 나타내듯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통계물리학의 이론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뉴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인공신경망에서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19세기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의 방정식으로 설명되는 가용 에너지 양에 따라 각 상태의 확률이 결정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입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강아지 혹은 고양이와 같은 상태를 결정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힌튼 교수님은 이러한 기계를 물리학자 볼츠만의 이름을 따서 볼츠만 기계로 이름 짓고 이를 1985년에 학회지에 발표하셨는데요. 볼츠만 머신은 지시가 아닌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정보에서도 익숙한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과 같이 본 적이 없는 형제 사이에서도 우리 인간은 비슷한 특징을 인식하여 서로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훈련된 자료 범주에만 속한다면 볼츠만 머신도 전혀 새로운 예시가 들어와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힌튼 교수님이 꾸준히 연구를 계속하셔서 2006년 동료미 제자들과 함께 1986년에 구한된 볼츠만 머신의 조금 다른 형태인 제한된 볼츠만 머신을 이용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볼츠만 머신은 가신유론과 은닉유론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학습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몇 연결을 제거하게 되면 인공신경망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층이 나뉘어진 인공신경망을 역전파 방법이라는 계산법에 의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GPU라는 계산 기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속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인공신경망의 크기와 계층수, 계산할 수 있는 계층의 수도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의 뉴런과 계층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딥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를 학습하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발전에는 또 GPU의 발전이 또 밑에 기반으로 깔려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제한된 볼치만 모신도 이러한 딥러닝 발전에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딥러닝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큰 공헌을 하셨고 그래서 물리학에서 썬의 힉스 입자 연구, 페르미 연구소에서 진행된 쿼크 연구, 그 다음에 블랙홀을 촬영한 사건의 지평선 만원경이 이미지를 데이터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물리학 분야 전체를 발전시키는데도 인공신경망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아마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박사님께서도 내심 생각을 미리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AI가 워낙 핫한 분야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AI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린 채화인공지능에서 그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박사님의 연구 분야셨죠. 네, 사실 지금의 초거대 인공지능은 현재 인류역에 주어진 대부분의 문서와 이미지를 흡수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이미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데이터로 더 학습해야 할지도 큰 화두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컴퓨터 속이 아닌 밖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온다고 하시면 어떤... 네. 실세계에서 실제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요. 이제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저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실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습득한다.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공장에만 존재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로봇들이 큰 역할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될 것 같고요.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조만간 우리의 버시우 델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는 올해 3월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 만든 피규어 공의를 발표했습니다.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식탁을 정리하고 먹을 것에 달라고 하자 유일한 음식인 사과를 건네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등 뛰어난 언어 능력, 추론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실제 인간처럼 어, 음? 같은 추임새를 넣거나 말을 더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피규어 01은 BMW의 공장에 투입되어 부품을 운반하고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 시대를 열기도 했는데요. 박사님의 말씀처럼 아직도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공장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발전 속도라면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친구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해 노벨 물리학상 해설과 함께 미래의 AI 모습을 좀 그려주신 이준기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